여기는 비봉산 정상 안성시의 위치에 있고 안성시청 바로 뒤에 있는 비봉산입니다. 현재 이 아래 보이는 곳이 신양복리하고 옆에 보면 계산리가 보이고 있고 현재 이곳을 통과해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금광저수지 저 산을 통과해 가지고 가면 박파로 선수촌이 있습니다. 이곳이 수도권 내륙 철도에 요충주가 될 안성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비봉산 정상입니다.